지난 한주 학일의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목장 단위로 진행됩니다. 다섯째, 문화센터 보컬, 미술반이 3월 새롭게 개강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박이삭 전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어액의 실습이 3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시작됩니다. 일곱째, 학일 성경통독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월 16일, 23일, 3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 3회 진행되며 신청하신 분들에게 성경자료가 제공됩니다. 목자님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